가냐?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 전 이슬 지지고 싶었다고 나는 카리스마가 높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가? 나는 카리스마가 높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가? 그냥 나오네 나는 아예 정신을 한다고 아 아니야 이거 누르면 미스 나올 거구나 그냥 한 번 누르면 아 그러네 아 그래 내 화분이 통제 안 돼 안 알려줬을 걸 그랬나? 특별한 문제처럼 보일라고 아니 뭐 있을 것 같은데 이 필 이거 붙일까? 무허허허이 무허허 진짜 소거 아닌데 이거 물론 소거 아닌데 술생각인데 뭐래 뭐래 그래 아 술은 내견네 아직 못할 뿐입니다 동물 친구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아 동물 저기 있어야 되네 오 재능이 재능 찍어야 되는구만 아 여기 웨이포인트다 뭔 찍어놔야겠다 Ug웅이 으으 으iovascular 흠으으으으으으으흥 도망치기 도망치기 알고있어 도망치기 저장 안 된다고 그러더니만 다 있던데 다 저장 되는 거 같은데 다 있잖아 대화도 있어 대화도 볼 수 있어 나 규규자랑 이야기해 줬어? 아까 네가 얘기하자 내가 규을 숨을 못 했잖아 아까 스케트 해가지고 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었구나 뭘 내가 막 물러 너도 막 물렀으니까 넘어간 거 아니야 네 캐릭터 컨셉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장 안 되었어 나 그 자준이 더 잘 모르겠어 오! 그 자외가 날아다 그 자제yd은 하나야 나는 네 영화 meu 그리고 가구 그 자세히 할아버지 나는 이 영화 내 빈통 어찌로 받겠습니다 방으로 왜 문식이 안 쓰지죠? 너 속에 지장 찍어서 알죠? 이곳은 오프라이브가 무난한 곳이야 이곳은 오프라이브가 무난한 곳이야 여기 다 훔쳐야 해 다 훔쳐 걸릴 것 같아 너무 많아 슈플라이크는 많이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앞서서 보니까 그냥 접했으란 말이야 그냥 모아봐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야 나 진짜야 한 번에 한 번에 나 양성릉이 치는거지 뭐였어? 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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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반항이 없던 것은 그가 우리의 눈에 맞고 정리를 돌고 있었는가... 우리의 눈에 맞고 제 눈에 맞고 그들에게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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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매일에 맞고 제발 내가 너의 정리를 조금 더 원하나 사과는 어떤 이유? 그 손을 벗겨요. 그 손을 벗겨요. 사과! 공통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계약이라는 것과 함께 수술에 생돌한다면 목걸이의 호흡번드 다시 불러주세요. 목걸이를 살려주십시오. 병행인과 아버지에 대한 슬픈 법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욕과 맹혁이 걸리는 데 알았을때 수술자 상태이니 기중한 종류에 원체 될 수 있습니다. 살려줘야지 충분히 그리지 못하고 전혀 상대로 고용해 그냥 내 빛의 심지어 하기만 저 자신이 그런 것과 함께 너는 다 이 neg에 뺏길 수 있을 것 같아 또 우리 다 이 neg에 뺏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약간 바로 으어어어어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윽 으윽 야 뭐야 외국에 안 보이죠ver 눈배가 좋아 두부를 썼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으아아아아아 Finanzs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정보를 못 배우겠는데? 알아서 빠져 오오오오오오 아쉽게빛. 한놈. 기억nant. 하하. 두작금 캐릭터는 뭘 표시해줄래. 아. 테스트 공. 물 그러네 여기 오라사로 표시해주네 오 친절한 게임이네 그러네 달려주는건? 뭐 이따가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따가 들어간 보정들인거 없어 그렇지 않아 어? 이 문이 닿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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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엄청나게 얻어야 돼 내가 사람이 안나 몇 단계마다 다 알 때마다 끌어주시오 도주가 포로당 뭐 해야 돼 마을을 구하기 마을을 구해줄까지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꼭 재료나는 남자 1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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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거같아 누구나 욱스러운 거 평균적인 검의 품질을 지니 20년간 가르쳐준다 이곳은 아직 남아있지 이곳은 아직 남아있지 오 수로버 하나 만들 수 있는 일이야? 몰라 저거 하나야 오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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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넌 저 밖에 어슬렁거리는 언데들이 신경쓰지 않나요? 쓸데없는 말 말하네 이거 전 여기 일하러 왔습니다 뭐하는거야 나 모험 싫어하다고 그랬더니 뭐하러 가래? 아니 모험을 싫어하기가 없대 당신들끼만 어? 모르는게 아니래 난 돈 못 번데 양아치 이거 완전 사라지잖아 이거 아 얘 쓰려 먹었다 정말 얻어라 말 틀린 동안 그냥 몇 논만 들인다고? 그래 그래 확실히 다른 부분은 이끄는게 좋지 그래 나에게 바다를 선호하겠다고? 아 뭐야 이거 핑크를 여 이상한것은 아니고 아니 아니 여간도 있는거야 그냥 가만히 여간 정한거야 여간 홍보한거야 정의룩한거야 정의룩한다면 남들의 말을 듣지 무슨 영왕으로 말해 뭐야 얘 수고기 환상의 노인도가 있다는게 정확하게 뭔데 진짜 얘가 되게 짠단다 얘가 지금 보는거 이거 다단계잖아 다단계 이글벌이 보정도 읽고 나와봐 무슨 생각이야 나 때문에 뭐지 들어온 애들 왜 들을거야 가족이래 우리 다단계 야 이거 다단계잖아 열심히 일하고 이물 수행하고 새로운 기사를 영입하다 보면 금세 갱금이 오르네 다단계 가입해야 되나 다단계 너는 더 잘 어울릴 수 있어. 너는 더 나의 스타를... 이야 환상적인 분이 다단계야. 나 나타난 거. 역시 말 끝까지 돌아가야 돼. 와 다단계가 있네. 동네에 다단계가 있냐.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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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를 막고 이건 들어갈 수 있는 게임 없나? 갑자기 영불러워 자, 이게 자유도가 매폰 게임이라고 딱 알 수 있는게 그게 없어요 자유도가 매크리 흐흐흐흐 그렇지 뭔가 이렇게 우리를 잊은 메인 스토리가 없어 그래 대장용 하나를 바꿨는데 대장용 네 대장용 하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오 그쪽은 사람이 그쪽은 사람이 저의 손에 있는 것 같애 하지만... 마라는 말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마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마라는 아이템? 아래가 지금 정화필라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따라오세요 마르머리보니 이게 불쌍 동네가 이상해 얘는 사이비종인가봐 비지길 따라가면 안 되는거 이제 불쌍하고 지금 사이비종으로 하단의 이야기 하는거고 내가 하단의 이야기 하는거고 내가 정말 멋진 스테판 사이비종인가봐 사이비종인가봐 내 시청자의 희망을 부르는거고 하단의 이야기 하는거고 하단의 이야기 하는거고 아 이거 마을이야 낙시작의 퇴장이 레지널드의 시러스들어 레지널드 왜 왜 왜 이렇게 저거 찍어가지고 여기다 설명서 좀 듣다가 이거 마을 거를 설정했는데 왜 마을 거를 설정했는데 오늘 전달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내가 말을 내가 말을 말을 해서 시야를 부리기 내가 못난다 봐봐 아니 진짜 말할까 네가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너 죽여줬어 죽여준 거야? 죽여준 거야? 죽여준 거야 죽여준 거야 죽여준 거야 죽여준 거야 그 왕이 그 왕이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한걸 이 가운데 가만히 안해 스테판이 레전드리한 야한 그리고 야한 한 번 안 돼 이럴 이 제가 죽여준 거야 저거 저거 안 돼 너희가 너희가 지금 너희가 안 돼 돌아왔어. 왜? 뭐야 이거! 아 야갔지 이거! 넌 때문에 이게 뭐야! 폭발에 그 심장돌아왔어 지금. 썼네 얘? 다 자겠어 얘 때문에. 무슨 말 안 되는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제 친구도 그러네요. 뭐라고? 손 브러쉬 안 썼네. 손 브러쉬 안 썼네. 나 꽤 꼬이는 당했어요 여러분. 구매두라며. 나는 정의의 기자니까 또. 선생님 아까 말해줘. 맛있게 말아달래. 우와 밤에 갔다 그래. 시간이 지나서 밤에. 시간이 지나서 밤에. 그게 거의 클 수 있겠죠. 아니면은. 광마법 같은 거 써가지고. 눈 멀게 한 다음에. 눈 멀게 한다? 어. 그런 편인데 뭐. 아니면 전기마법으로. 진짜. 진짜.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니가 전기마법으로 다 죽여. 어때. 네. 레즈널드에 지하셜 데려가달라고 했지만. 마법이 걸리는 머리를 만났다. 저런 지하셜을 칸파린 하며. 많이 얻어. 어디서 헌벌첼을 하냐고. 아. 아. 베스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떡해. 추잉이 아냐. 내가 이미 영국. 내가 영국을 해야되나. 000원에서. 좀 봐. 근데 아까 무슨 멤버를 데려 오라고 그랬어? 내가 같이 가야돼 그럼? 아 진짜 한정만 데려오라는 게 아니야 한정 데려오라고 그랬어 몇 명을 데려오라고 했다고? 어 그리고 저 이거 한마디로 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이렇게 퀘스트가 뜨는구나 에스메랄다의 질문 시도 많아 죽음 시도 에스메랄다랑 맞은 건데 나는 노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노크 노크하기 그런 거 없어 일단 막 해놨어야 돼 후치거나 후치거나 적어야 돼 죽어야 돼 쥐가 누가 생긴 것도 쥐도 모르는 거 같은데 하려면 하려면 동물이랑 말하기를 없어서 할 수가 없어 동물이랑 말하기를 빨리 배우란 말이야 나 안 찍었어도 어 너는 막 이산한 시경 잡배 같은 기술만 많이 가지고 있잖아 야 그 취향이 너한테 들어그러면 되잖아 왜 문 열려있네 아 그래?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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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그들이 아까 전에 못들어왔다고 했지 살인사건 조사한다고 했잖아 얘가 부인 부인이잖아 제이크야 아들에 제이크를 죽이다 말 못했어 뭐하고 있는거야? 이거 뭐하고 있는거야? 이거 말해봅시다 2층, 2층 중에서 팬티 움직이고 있어 얘 이 병사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증거가 된거야 증거야 증거 증거를 찾아야된데 내가 지금 팬티를 찾았다니까 팬티가 뭔데 여기가 쇼핑하다고 생각해 말해봐 이게 조사하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루킹굿 루킹굿 함정 해제도가? 뭐라고 필요하죠? 요금치라고 하려고 그래 요금치라고 하려고 그래 요금치라고 하려고 그래 나쁜아이네 야 골짜고 다 봤다 인식이 뭐없다 뭐 좀 해냈니 그래서 세피무스 아 네한테 저거하면 되지 않을까? 나 그 싸움에 참여했을 때 그 싸움에 참여했을 때 하지만 내 수업은 나는 세피무스 세 번째 자식이 9명의 종교에 레지오넬 제이크의 죽음은 이 교회의 사이씨이 사이씨이의 모든 사이씨이 저 가까이 있는 곳에 꿈팔을 올리자 엄청 이쁜가봐 어떤 질문이 있나요? 이 곳은 거의 두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씨일리언은 항상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 가슴이 있어요 내 딸이 있어요 내 딸이 있어요 양치야 다 훔치고 다녀 내 머리가 없어 내 생각에는 그 대장한테 호랑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중단북구 아리오스 계장 얘한테 가서 그 허락을 해야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뭐지? 사건 현장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허락을 받고 올게요 그래서 사건 현장을 다 받고 사과 현장 허락을 하고 허락을 하고 허락을 하고 응 자동 조상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것없는 뭐야 이거 어 이렇게 쓰는 소리가 나는데? 열기가 근단장이 이 곳이라야 잠깐만 어? 야 이거 뭐 이런 거 다 뭐 숨지고 막 뭐? 이게 도둑놈이지 이게 강한의 간식을 알았다 이게 도둑놈이지 이게 도둑 원래 공폐 야 이거 여기 지금 보니까 내가 도둑놈이랑 친구였어 다 없어져 다 vet 하는 게 없어 일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숨겨가지고 있어 변 되지 그게 둘 중에 카리스마 올라간다 둘 중에 카리스마 올라간다 이거 없네 난 뭔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수사하고싶은 맘껏해 멋있어 오오오 제이크하네 에즈머랄드가 제이크의 와이프 뭐죠 다하게 사시려고 아, 다하게 사시려고 이제, 여자는 플러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너는 그냥 눈을 붙여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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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테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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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아루? 소우스 헌터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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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쟤 뭐야, 흑마귀야? 왜 레벨이 무릎표야? 쟤 혼자 왜 레벨이 무릎표야? 허물 못 죽이게, 간나 세 보이게 허물 못 죽이게 저같은 기자 트리스 뭐지? 아, 나 진짜? 아니, 내가... 멍제는 왓자까지 해 와, 완전 양아치야 훔치는 짓밖에 안 해, 지금. 도적, 도적집 밖에 안 하고 있어, 지금 X매넬에 불꽃하고 저같은 기자로 튈 수 있는 거 보셨죠? 지금 보존놈은 안됩니다